당장한테 맡기라면서 이철기 씨와 미친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철기 씨의 모습을 누릅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또 한 명의 정탈한 데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지 그 정의인 역할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저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보라 차에 살살 흔들어서 이철기 씨 배를 아프게 했고 마스터 씨한테 대신 미녀 모습이 행세에 나가라고 지시한 다음 왜? 거기다 바닥 갔어? 그래서 아까 주인님이 그쪽에 가서 청소하라고 하신 거구나 우연일 뿐이라고요? 우연이라고요? 그리다 커져서 새로 들어온 장미옥 씨가 딱이었습니다. 올해 일어난 사람은 벌써 이만 듣고도 김경만 씨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렇게 마주사 셔지는 김경만 씨는 이 휴게실로 도망쳐왔습니다. 졸업자 셔지는 김경만 씨의 오리대에